건강호름 김군 안녕하세요 건강호름 김군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일으키는 생체 조직의 손상이나 감염에 대한 방어적 반응입니다. 염증의 원인은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환경호르몬 등으로 다양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염증이 제때 사라지지 않고 몸에 쌓인다면 심혈관 질환이나 암, 치매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한 번만 먹으면 염증 제거에 효과적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5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항염증 효과가 가장 우수한 음식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강황을 먼저 말합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943개의 식품과 염증 반응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강황의 항염증 수치는 마이너스 0.78호로 모든 식품 중 가장 우수하였으며 식이섬유 또한 풍부하여 압도적인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강황에 풍부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커큐민 성분 때문이며 강력한 항염증 작용은 물론 항산화 효과 또한 뛰어납니다. 커큐민은 염증 제거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와 치매 예방 등 신체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유명합니다. 매일 꾸준히 물과 함께 강황을 섭취한다면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흑우추입니다. 후추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후추에 풍부한 피페린 성분은 알칼로이드성 생리활성 성분으로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성분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추는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강황과 같이 먹을 때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텍사스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흑우추 속 피페린은 강황 속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2000% 약 20배까지 향상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피페린이 위장벽을 완화하여 커큐민의 큰 분자가 위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 커큐민의 대사를 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황을 먹을 때 흑우추를 한 꼬집 정도만 추가한다면 건강상 이점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세계적인 슈퍼푸드인 브로콜리 역시 염증 억제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브로콜리에 풍부한 유기황화합물인 설포라판과 오메가3 성분 때문인데요. 설포라판은 체내에서 염증 효소인 콕스2의 생성을 차단하여 염증 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또한 오메가3 역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를 도와줍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으로 오메가3와 같이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레를 먹을 때 강황과 브로콜리를 추가해서 맛과 영양 모두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로니아입니다. 각종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아로니아는 유럽에서 신이 주신 선물이라 불립니다. 아로니아에 풍부한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염증 완화와 항암 효과가 우수한데요. 이 성분은 염증의 대표 원인 중 하나인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몸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100g당 1480mg으로 블루베리의 3.8배, 포도의 1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황과 브로콜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피입니다. 말린 귤 껍질인 진피는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피에 풍부한 헤스페리딘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염증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귤의 헤스페리딘 성분이 혈액 내의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을 제거하여 염증을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진피에는 귤 과육보다 헤스페리딘은 물론 비타민C가 4배 이상 풍부하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들은 하나씩 먹기보다는 꾸준히 같이 먹을 때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한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건강오름에서 직접 개발한 오름환입니다. 오름환은 자연에서 얻은 다섯 가지 핵심 원료만을 사용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강황과 브로콜리, 아로니아, 진피, 흑우추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강오름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수년간 연구한 원료의 최적 설계 솔루션을 개발하여 역량이 배가 되는 배합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섭취 시 건강에 미치는 요소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시너지 배합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대장균이나 금속 이물질 등 깐깐한 검사도 모두 통과하여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환 형태라 목넘김이 편안하고 물과 함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오르만을 꾸준히 드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과 관련 제품도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들의 꾸준한 섭취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오름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오르만 이외에도 위오름환과 장오름환도 개발하였습니다. 위가 예민하거나 장이 민감한 분들은 위오름환과 장오름환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르만 제품들은 댓글에 링크나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먹고 있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